오늘은 지역별 편가르기 멘트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지역입니다. 서울은 대댄치, 인천은 댄치의 후라시 또는 어퍼라 뒤집어라, 파주는 하늘과 따아안안, 안양은 어퍼라 뒤퍼라 쫄린대로 먹자 쫄려도 모른다, 안산은 어퍼라 뒤집어라 가위바위보, 수원은 어퍼라 집어지도 모른다 똥숫간에 애기나티, 광주는 아아압뒤, 양평은 어퍼라 뒤쳐라 찌글러도 말 못해 아가리에 똥쳐넣기, 안성은 어퍼라 제쳐라입니다. 다음은 강원 지역입니다. 강원 지역은 대부분 하늘이 땅으로 편을 가른다라고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춘천은 어퍼라 튀기 먹을까 찌글러도 말 못해, 원주는 어퍼라 뒤집었다, 강릉은 하늘이 놀이 땅 편자 편자, 속초는 데이에인찌 댄찌 댄찌입니다. 다음은 충청 지역입니다. 대전은 외시다리 찌단 말없기, 처산은 어퍼라 처쳐라 못살아도 살기 금반지에 억천개, 홍성은 편들어주세요 못들어도 들어주기 똥 빨아먹기, 천안은 어퍼라 처쳐라 일러도 모른다 쫄려도 모른다, 청주는 압처디쳐 압처디쳐입니다. 다음은 경상 지역입니다. 부산은 대댄찌 또는 제에엔디 또는 대에엔디, 대구는 댄찌이 오렌찌이 되는대로 먹자 성내기 없다 뺀다 뺀다 또 뺀다, 울산은 살림없다 말없다 오르면 돼요 또는 편편편을 뽑자 새치위 위 뚜껑, 창원은 편먹기 합시다 하늘 따, 김천은 탐탐해요 타듬타듬태 역하는데 뭐 있어 전락하나 뭐라 이거 쌌나, 경주는 밴더소라, 진주는 댄찜뽀, 통영은 댄댄뽀야, 안동은 탄탄보입니다. 다음은 전라 지역입니다. 광주는 편폭기 편폭기 장기세요 일코르세요 전주는 으라으라 애아댄대로 먹기 군산은 엎어라 뒤집어라 또는 흰둥이 검둥이 익산은 편먹고 먹기먹는대로 먹기빛이면 빼기 니까짓게 뭐냐 고창은 소나이 소나이미 목포는 쓸만호 되는덴대로 스마치 내놓기 화수는 편짝이 소나이미치 미치 개미 똥꼬 빨아먹었더니 맛이 없더라 순천은 우라무라 떼떼떼로 떼찌한 말 없기 광양은 오라이모라이떼 여수는 모랄모랄센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는 하늘과 땅이다 일러도 모르기 이번엔 진짜 못먹어도 소용없기 서귀포는 하하 하늘과 땅 하하 하늘과 하늘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